자 알겠습니까 깜촌 깜촌 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bad 그러면 뜻은 붉은 이는 뭐 중에서 뭐 됐어요 이는 재여 중에서 e 해 어 중에 에가 됐죠 그 다음 얘는 선 그렇지 뜻은 태양 유는 뭐 중에서 뭐 됐어요 유는 유, 오, 어 중에서 어 그렇지 어가 됐죠 계속해서 얘는 피그 그렇지 뜻은 돼지 그러면 아이는 뭐 중에서 뭐 됐어요 아이는 아이, 이, 어 중에서 이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게 대답 잘한다 그 다음 얘는 컵 뜻은 컵이죠 유는 뭐 중에서 뭐 됐어요 유는 유, 오, 어 됐죠 어 그렇지 어 됐죠 오케이 매우 훌륭하게 합만 틀렸어 한 개 자 다음 컵에 합 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읽고 뜻을 말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맞던 틀리는 읽기 얘는 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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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여과의 소리가 버스 오케이 IR이 어, 어 됐고 TH가 혀를 살짝 무고 S, B가 V, 버스 그 다음에 얘는 뭘 것 같아요 데이 데이 해피 해피 버스 데이 할 때 그 버스 데이야 생일 따라 읽어봅시다 버스 데이 버스 데이 버스 데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 그러세요 데이 베니 해피 헬스 데이 버스 데이 그렇지 그리고 얘는 보니야 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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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버스 데이 버스 데이 버, 버, 버 라구요 데이 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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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그렇지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버니가 즐거운 생일을 그렇죠 보니가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생일을 보낸단 말이죠 그럼 보니 헤드 버스테이 펀 이었구요 다음 문장 맞땅 틀리는 읽기 그렇지 그렇지 위 자 이거 부자 밥 OK. 다시 읽어볼까? 그렇지. Bob has two balloons. 뭐라고요? OK. 이건 뭔 뜻인가요? 이거는 가빈에 풍선을 갖게. 그렇지. 풍선 두 개 갖고 있다는 얘기고. OK.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. 자. 보니타. 보니타. locks. mencionwatch. 보니타 reads a book. 보니타 reads a book. 보니가. 보니타. 보니타가. 보니타가. 책을 봅니다. 책을 읽는다. read가 읽는다 라는 뜻이야. 모니타가 read 한다. 어부불. 계속해서. 책을 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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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디 브랜디 워ks 비즈 브랜디 워ks 브랜디 워ks 브랜디 워ks 브랜디가 워ks 한다. 비즈를 가지고서 Impᬶ loop 브랜디 워ks 브랜디 워ks grooming 브랜디 워ks 뱉어 투 슛 헉 헉 헉 뱉어 뱉어 벤 뱉어 벤 뱉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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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계속해서 뱅뱅 베뉴 베뉴 hold D까지 읽으면 hold S까지 읽으면 hold hold a bat a bat Benny holds a bat Benny holds a bat Benny holds a bat Benny holds a bat 계속 계속 Benny Betty Betty 다음 아이고, 잠깐만 blows un어 on o Dandelion 배티블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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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12 13 13 14 15 16 17 17 19 19 19 20 20 20 20 20 24 25 26 26 26 27 27 27 27 28 28 28 26 27 27 27 28 29 31 31 31 31 32 32 33 33 선생님 이거 언제 하라고 줬어요 목요일날 하라고 줬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한별이 준비가 잘 안되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도 해야 될 것 같애 알겠습니까 연습하고 계세요 네 네